최신 인기가요 최신 인기가요 탑10 유재필의 느낌있는 클라스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유재필의 느낌있는 클라스 피리 팍파고는 BDC 클라스입니다. 2019년 데뷔곡 기억되고 싶어로 케이팝 가요 역사의 발도장을 꾹꾹꾹 찍은 3명의 소년들이 데뷔했구요. 컴백할때마다 3인 3색의 매력이 짙어지면서 BDC만의 컬러가 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신공 문 라이더로 몽환적인 감성까지 더해진 BDC 클라스! 오늘은 보이스다카포 BDC 완전체로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달려봅니다. 가자! 유재필씨 개인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채 느낌필 느낌있는 남자 최필이에요!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모시게 됐는데 BDC의 전체 인사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보이스 다카포 안녕하십니까? BDC입니다. 다카포!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궁금해 하시죠? BDC를 사실 SES처럼 이름의 약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거에요 아마. 아 그죠? BDC에. 근데 뭐 지금 인사해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처음에 이름 받고 어땠어요? 처음에 사실 저희가 받았던 이름이 달랐었어요. 원래는 보이즈 돈 크라이라는 아 그것도 똑같구나 약자만 빼면 BDC는 똑같았네요. 아 똑같네요. 근데 이제 극구 만류로 인해서 보이스 다카포로 바뀌고 이제 뜻도 너무 좋은 뜻으로 초심을 잃지 말자 라는 좋은 뜻으로 바뀌어가지고 그게 뜻 바뀐게 더 좋은거 같죠? 돈 크라이보다는 어때요? 돈 크라이도 마음에 들었어요? 막내는 돈 크라이 마음에 들었어요? 아... 생각이 깊어졌어요. 저는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했던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좀 특별한 이름으로 BDC라는 이름으로 예 또 컴백을 하게 됐습니다. 섹시 리더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BDC에서 리더 섹시를 맡고 있는 김시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섹시 리더. 네. 성준씨. 안녕하십니까. BDC에서 보컬과 성준이를 담당하고 있는 성준입니다. 막내 인사 갈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BDC에서 보컬과 키를 담당하고 있는 윤정환입니다. 와우! 키! 네. 동생인데도 키가 정말 크죠. 네. 나이만 막내라는 얘기도 있고 네. 맞아요. 굉장히 또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막내입니다. 오늘은 세 분과 함께 할텐데요. BDC가 주인공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SES 이렇게 알파벳으로만 구성된 팀들 요즘에는 팀명이 알파벳인 팀들이 누가 있는지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릴 겁니다. 먼저 팀명이 알파벳인 예전 그룹부터 시작할게요. 듣기만 해도 흥이 업되고 분위기가 업업 되는 노래를 불렀죠. 장꿈이 넘치던 혼성그룹 UP가 팀명이 알파벳인 예전 그룹 7위 차지했습니다. 유피 바다 흐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썸머송이고요. 허각 정은지 씨가 리메이크해서 아마 그 곡을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세 분은 리메이크하고 싶은 곡 뭐 혹시 연습했던 곡 이런 거 있어요? 예전 노래들 아직까지는 연습을 해본 적이 없고 해본다면 동방신기 선배님 노래가 빅뱅 선배님 곡들 그렇게 댄스곡 진짜 연습 많이 해야 되겠다. 그렇죠? 춤도 어렵고 노래도 어렵고 막내 혹시 해보고 싶은 노래 있어요? 저도 동방신기 선배님들 다 좋겠지만 더 나아가서 G.O.D 선배님이나 H.O.D 선배님도 해보는 것도 진짜 대선배님들인데 혹시 생각나는 노래 있어요? 뭐 촛불하나 이런 거 너무 유명한데 진짜 유명한 곡이다. 잘해야겠죠? 아 진짜 혹시 가사 생각나요? 아니요 잘 안 납니다. 그러니까 가사 생각나야지 근데 진짜 너무 저도 오래전에 들었던 곡이라 지금 가사가 갑자기 떠오르지 않네요. 나중에 또 좋은 기회에 리메이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팀명의 알파벳인 요즘그룹 7위 공개할게요. 몽환, 아련, 박려까지 서로 다른 매력이 조화를 이루는 팀입니다. 유니크한 3인조 보이그룹 BDC가 팀명의 알파벳인 요즘그룹 7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와우 무른 달빛으로만 온몸을 적시고서 이 밤을 물들려갈 거야 이 곡입니다. 문 라이더 흐르고 있습니다. 컴백을 축하드려요. 잠깐, 잠깐. 계속해서 문 시리즈 세계관 이어가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이번 저의 고유 세계관 D인터섹션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이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있지 않을까라면 확실하진 않다 안무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포인트 안무를 보셨겠지만 특별히 또 생각나는 안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희가 이 안무는 많이 봤죠. 개인적으로 이번 저희 안무는 약간 와일드하고 남자다운 모습이 많이 있는 안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잠깐 보여드려야 되나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희가 무대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그 강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연습할 때 가장 힘들었던 점 뭐 있었어요? 아무래도 동작도 엄청 크고 라이브 연습을 하다 보니까 조금 라이브가 핸들리지 않을까 걱정도 되면서 많이 연습을 오랫동안 했던 것 같은데 체력적으로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체력이 바탕이 돼야 되니까 이번 안무가 되게 힘이 많이 필요해서 음도 고음이고 맞아요. 특히 성준씨 파트 다 정환씨 다 마찬가지 아니 어떻게 근데 최약체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체력 보강 좀 많이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몸은 최약체지만 목은 최강체. 최강체. 그래서 어떻게 문 라이더인데 면허 우리 시은씨는 면허가 있고 우리 성준씨는 그때 필기시험 떨어지고 다시 도전 또 했어요? 아 그게 저는 필기를 떨어지고 나서 운전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주변 사람한테 왜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는 아직은 면허를 딸 생각이 없습니다. 아 없어요? 나중에 나중에 따고 싶어요? 나중에 나중에. 혹시 뮤직비디오 촬영하면서 비하인드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뮤직비디오 때 제가 기억에 남는 게 그 저희 아침에 막 달리는 촬영할 때가 있었어요. 네. 봤어요. 근데 그거 운동화를 안 신고 구두를 신었더라고요. 그쵸? 네.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힘들기도 힘들었는데 되게 열심히 뛰다가 그 옆에 어린이집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린이들이 이렇게 막 다 큰 어른들이 막 뛰어다니니까 왜 뛰나? 구두 신고. 그렇죠. 저 형들은 왜 저렇게 뛰나? 그쵸. 제가 그때 렌즈를 안 껴가지고 앞이 잘 안 보이는데 아이고 앞도 잘 안 보이는데 아이고 아이고 어떤 아기가 계속 창문에 붙어서 저희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서 제가 막 안녕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갑자기 저를 보고 후다닥 도망가길래 뭐지 했는데 애들이 저를 쳐다보고 막 웃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거기 계신 선생님이셨더라고요. 선생님이한테 이게 아 귀여워. 아니 근데 그 정도면 안경 끼셔야 되겠다. 아니 선생님하고 아기하고 아기 구별이 잘 안 될 정도면 그쵸?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기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어요. 선생님 그때 그 친구가 바로 이 친구입니다. 아마 지금 또 방송 보면은 뮤직비디오 봤을 수도 있어요. 그 선생님이. 아 그러셨을 수도요. 그럼요. 아 그때 우리 유치원 앞에서 뛰던 친구들이 아 이 친구들이었구나. 알 수도 있죠. 예. B, D, C 나는 팀입니다. 선생님 기억 많이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뛰는 거 할 때는 운동화로 좀 바꿔 신고 예. 그런 것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컨셉에 충실하다 보니까 아 그래서 강렬한 컨셉 네. 그 후레쉬 가지고 중간에 촬영하는 거 있었잖아. 아 맞아요. 그런 거 막 서로 얼굴에 이렇게 키고 막 그때 에피소드 없었어요? 이제 뮤직비디오를 보시면은 갑자기 진지하게 가다가 송준이가 웃는 약간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후레쉬를 하다가 그게 진짜 약간 완전 진심으로 저희가 장난치듯이 찍었거든요. 뮤직비디오를 감독님께서 숨바꼭질 하는 것처럼 해달라고 주문을 해주셔서 하셔서 이렇게 하다가 허! 아 이렇게 허! 이렇게 돼가지고 갑자기 웃는 근데 그 카트를 그대로 다 살려서 뮤직비디오에 넣었습니다. 역시 원래 연기가 자연스러워야 잘 나오는데 그렇죠. 그런 장난을 원래 많이 치셨나봐요. 세 분이 그렇죠. 뭐 같이 있을 때 워낙 두 친구 다 저까지 장난기가 많아가지고 평소에도 장난을 많이 치는데 그 할 때 그냥 정말 아 다 놓고 해봐라. 장난 쳐봐라 해서 그게 그대로 나갈지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는 진짜 연기 세 분이 너무 잘했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장면이니까 여러분 문 라이더 뮤직비디오 많이 검색해드네요. 그래서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봐주세요. 계속해서 팀명이 알파벳인 예전 그룹 6위 공개할게요. 라떼는 말이야 이별 노래도 댄스곡인 게 국룰이었단 말이야. 비주얼 3인방 REF가 팀명이 알파벳인 예전 그룹 6위 차지했습니다. 너를 잃어버린 내 느낌은 그런데 들으면 왜 눈물이 날까 이별 공식 그러고 있고요. 계속해서 팀명이 알파벳인 요즘 그룹 6위 공개합니다. 영화 같은 비주얼과 퍼포먼스로 무대미를 장악했습니다. 씨앗돌 CIX가 팀명이 알파벳인 요즘 그룹 6위 차지했어요. 시네마 CIX입니다. CIX는 발음 때문에 씨앗돌이라는 수식어가 있는데요. 세 분은 어떤 수식어가 팀 앞에 붙었으면 좋겠습니까? BDC 어떤 수식어? 실력돌? 아 실력돌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다. 우리 막내는 어때요? 저도 실력돌에 굉장히 의미를 두고 있는 게 저희 세 명이 무대에서는 이제 나오는 소리와 저희가 직접 듣는 인이어 소리가 다 다른데 정말 한 글자도 빠지지 않고 다 라이브를 하더라고요. 저랑 모든 멤버들이 다 같이 그래서 아 실력돌이라고 불릴만 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씨앗씨 왜 이렇게 터지신 거예요? 우리 막내 얘기할 때 얘기 어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 맞는 말입니다. 아니 본인도 섹시리더 본인이 본인 피셜 아니에요? 섹시리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점점 섹시리더가 돼가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니 시네마라서 그런데 영화 보는 거 좋아하신다고 99년생 두 분 아 그렇습니다. 영화 주로 어떤 장르 봅니까? 저는 코미디를 좋아합니다. 네. 막 이제 뭐 새로 개봉한 것들은 자한이 찾아 봐서 봤었는데 이제 뭐 집에서 요즘에 뭐 많이 있잖아요. 넷 그렇죠. 그거나 그런 것들 볼 때는 코미디를 좀 많이 찾아서 봐요. 그리고 성진 씨는? 어 저도 코미디 좋아하고 전 액션물도 좋아하고 또 로맨틱 로맨스 코미디도 되게 자주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다 종류 여러 개 보는군요. 우리 정한 씨는 영화 저는 자주 보는 편은 아닌데 약간 하나에 꽂히면 그거를 계속 봐요. 요즘에 뭐 꽂혔던 거 있었어요? 요즘은 없었는데 예전에는? 예전에는 약간 한국 영화 많이 봤었고 약간 감동, 실화 약간 이런 쪽을 많이 봤어요. 약간 눈물 흘리는 타입이구나. 네 좀 많이 흘립니다. Boys don't cry 아 don't cry 예 이렇게 해서 BDC 계속해서 이번에는 틈명의 알파벳인 예전 그룹 5위 이어갈게요. 이분들이 뜨면 체력 방전될 때까지 달려야 합니다. 영원한 가요계의 악동 DJ DOC가 팀명이 알파벳인 예전 그룹 5위 차지했습니다. 아버지 할머니도 춤을 춰요 내 끝간 나이 무슨 상관이에요 다 같이 춤을 춰봐요 이렇게 DOC와 춤을 흐르고 있습니다. DJ DOC도 3명으로 구성된 팀이잖아요. 요즘에는 3명으로 구성된 팀 만나기가 진짜 어렵죠. 예전에는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 거의 없잖아요. 3명이 활동하면 제일 좋은 점 뭐 있어요? 요즘 같은 시기에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네.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있네요. 되게 편합니다. 매니저 형이랑 딱 해서 사이 딱 사이 차 타고 다니기도 편하고 차 타고 다니기도 편하고 헤어메이크업 시간 짧고 그렇다고 하면 단점은 뭐가 있어요? 셋이랑 이런 거 좀 힘들다. 단점은 없는 게 단점인 것 같아요. 크게 그렇게 딱히 단점이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전혀 불편이 없어요. 막내 입장에서도 없어요. 불편한 게 느껴지는 게 없어요. 형들이 예를 들면 6명 있어. 그리고 막내야.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본인이? 어이구야. 좋은 거 아니야? 6명 형은 손이 너무 많이 가나요? 지금 둘도 버겁나요? 아니야 형들 잘 챙겨지거든요. 사랑을 6배로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충분합니다. 지금 또 눈물 나기 직전이니까 다른 질문으로 가자고요. 그러면 정한 씨 같은 동생이 한 5명 있어요. 어쩔 것 같아요 리더 입장에서. 왜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똑같아 똑같아. 정한이가 키가 크다 보니까 그렇죠. 키가 큰 동생이 6명 있으면 아 그렇네. 저는 조금 눌릴 것 같다.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요. 기회. 성준 씨. 그렇죠. 막내처럼 키 큰 동생이 6명 있으면 약간 좀 눌리죠. 어 그러면은 생각해보니까 힘들 것 같아요. 같이 다니기도 약간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 네네. 그러면 뭐 셋이 장점만 있는 걸로. 네. 최고의 그룹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계속해서 팀명이 알파벳인 요즘 그룹 5위 공개합니다. 무대 위에서 강렬한 말아 맛 제대로 보여주는 걸그룹이죠. 걸크러쉬 뿜뿜 하는 CLC가 팀명이 알파벳인 요즘 그룹 5위 차지했어요. CLC 블랙드레스 흐르고 있습니다. 패션에 가장 관심 많은 멤버 누구예요? 어 이거는 아무래도 제가 패션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가장 많이 검색하고. 네. 어 다른 두 분은 다른 거에 관심이 많아요? 아 뭐 옷도 저희도 좋아하긴 하는데 시윤이가 아무래도 뭔가 돈을 모으면은 족족 약간 아주 고가의 신발도 사고 아 신발 깜짝깜짝 놀라요. 아 그래 신발을 모으시는구나. 궁금한데? 아 나중에 한번 보여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정한씨는 어떤 거에 관심이 많아요? 저는 옷에 관심은 크게 없어서 항상 입을 때도 검은색 흰색만 사는 편이거든요. 아 원래 비율이 좋아가지고 뭐 아무거나 입어도 그러네 괜찮잖아요. 너무 아무거나 입어서 문제 계신데 아 아 왜요 왜요. 아니 괜찮아요. 오늘 옷은 그러면 사복? 네 그냥 한번 최대한 밝게 입어봤습니다. 어 너무 좋은데요 오늘 옷도? 본인들이 다 그냥 선택해서 입은 거예요? 아니요 입혀주셨어요. 아 입혀주셨어요. 아 근데 뭐 막 입은 것처럼 얘기해요 정한씨. 다 이렇게 스타일링 된 건데. 거의 다 넘어올 뻔했는데. 아 까비까비. 아 까비. 아흐 아 하고 말하는데. 소화했더라. 아 오늘 어쩌요. 모든걸 다 소화하니까 막내는. 감사합니다. 자 자 CLC 태국인 멤버 손씨가 다른 멤버들 뭐 뱀뱀씨나 민유씨나 펜씨랑 전부 친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세 분은 가까워지고 싶은 선배님이나 좀 친해지고 싶은 동료 있어요 저는 이제 연예인 동료 친구분들이 많이 없어서 최근에 두 분은 아는 분일 거예요 누구요? 저는 크래비티 크래비티 누구? 세림 아 세림씨 리더 리더 아 그 세림씨하고 할 얘기 많을텐데 친해지고 싶은데 제가 송준이한테도 아무래도 부탁을 한번 했어요 나 친해지고 싶다 근데 소개를 안 해줬어요 아 왜 안 해줘요? 왜 안 해줘요 본인이 제가 조만간 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세림씨하고 유독 크래비티 멤버가 아홉이나 되는데 유독 세림씨와 좀 가까워지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우선 동갑이기도 하고 근데 뭔가 되게 인상이 좋았어요 아 인상적 엄청 착해 보이시고 실제로 보면 더 잘생겼죠 네 잘생기기도 했고 그리고 또 리더끼리 또 이렇게 맞는게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신세한탄도 한번 해볼게 할게 있어? 신세한탄도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네 크래비티에 난 세림씨 꼭 나중에 소개 부탁드려요 성준씨 알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잠시 후 4부에 뵐게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BDC 시윤성준 정환씨 함께하고 있고요 개그맨 유재필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직후에 영상 보실 수 있어요 너튜브 검색창에 BDC 러브게임 혹은 BDC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 계속해서 팀명이 알파벳인 예전 그룹 4위 공개합니다 요즘 친구들은 예능인인 줄 알지만 이분들의 본캐는 미소년 아이돌이라고요 1세대 아이돌 NRG가 팀명이 알파벳인 예전 그룹 4위 차지했습니다 할 수 있어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팀명이 알파벳인 요즘 그룹 4위 공개할게요 제발 좀 데뷔해 팬들의 소망이 이루어진 조합이죠 비주얼 꽃밭 JBJ가 팀명이 알파벳인 요즘 그룹 4위 차지했습니다 꽃이야 꽃이야 흐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캔더씨 생일에 소원으로 음악방송 1위를 말했는데요 실제로 꽃이야로 음악방송 1위를 합니다 첫 1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있는 소원이고 의미있는 선물이 되잖아요 자 얼마전에 성준씨 생일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해 해피 버스테이 축하드립니다 아니 그날 이제 일요일이기도 하고 그죠 화이트데이기도 하고 화이트데이하고 본인 생일이 예전부터 겹쳤잖아요 네 그럼 좋은게 더 많아요 안 좋은게 더 많아요 궁금하다 학교 학창시절 다 포함 좋은 점은 일단은 한번 들으면 기억을 잘 해주세요 그쵸 화이트데이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안 좋은 점은 사탕이나 초콜릿을 선물로 되게 많이 받은 점 아 생일 선물을 사탕으로 받은 점이니까요 네 그죠 근데 그게 제가 단 거를 많이 못 먹어서 아 그게 조금 근데 딱히 크게 안 좋은 점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네네 겹쳐도 괜찮다 네네 이번에 어떻게 보냈습니까 며칠밖에 안 지났는데 이번에는 또 저희가 인기가요 녹화도 하고 브이라이브를 통해서 맞아요 소원 네네 소원도 빌고 아 맞아요 축하도 해주고 해가지고 네네 또 많은 팬분들께서 너무 축하를 저한테 해주셔가지고 제일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생일을 보냈습니다 최고의 생일을 보내셨네요 네 정한씨 막내가 늘 고맙고 미안해 이런 이야기 하셨었잖아요 네 맞아요 뭐가 제일 고마워요 형한테 항상 제가 부족한 점은 항상 형들이 많이 챙겨주는데 네 성준이 형도 계속 약간 부끄러워하면서도 다 챙겨주더라고요 아 그게 이제 느껴지니까 네 너무나도 항상 고맙고 아 아 지금도 부끄러워해요 지금도 부끄러워해요 아니 챙겨준거가 뭐 여러가지 있지만 가장 고마웠던거 하나만 얘기해주세요 최근에 제가 감정기복이 조금 있는데 네 제가 조금 이제 다운될때마다 항상 형이 띄워주려고 해요 와 오 그렇구나 최고의 형이다 보통 막내들이 업을 해주거든요 근데 오히려 형이 막내를 업을 시켜줘 그럼 기분이 좀 업이 돼요? 네 신기하게 돼요 오 그게 중요한가요? 어떻게 업 시키는지 궁금한데요? 왜냐면 어떤 분은 업 시켜주는데 기분이 더 다운되는 분이 궁금한데요 이딴 말이에요 근데 업이 된대요 동생이 그러게요 어머어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준씨? 그게 뭔가 저희가 집에서 막내다 보니까 네 그런 약간 눈치를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기분이 안 좋고 그럴 때마다 괜히 한번 눈치 속 보면서 장난도 한번 쳐보고 아니면 힘든 일 있으면 좀 물어봐주고 그러는게 조금 있었는데 센스다 센스 진짜 진짜 센스 그래서 성준씨가 애교가 인터뷰할 때 보면 애교가 약간씩 묻어나요 약간의 그 막내 느낌이 있거든요 물론 팀에서 막내는 아니지만 네 그렇죠 장난 아닙니다 어 그쵸 궁금한데요 조금 우리 팬들한테 사랑해 한번 귀엽게 따랑해로 한번 부탁드려요 아 알겠습니다 네 둘 셋 피네들 따랑해 아유 잘합니다 아유 잘해요 아유 잘해요 정한씨는 부탁 안 드릴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긴장했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너무 긴장했네요 네 네 제가 잘할 수 있는 멤버만 하죠 제가 그 정도 센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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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이제 시윤씨는 이제 뭐 맛있는 음식 많이 해줄게 막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아 구체적으로 어떤 거 뭐 미역국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 미역국도 어 괜찮습니다 아 아 요리를 해주는게 괜찮 아니에요 안해줘도 괜찮 저는 사먹겠습니다 아 안해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 시윤이가 요리를 못하는 건 아닌데 네 가끔가다 좀 요리할 때 도전을 많이 해가지고 막 성향구를 막 넣고 아 약간 전웅 스타일이네 어 맞아요 어 진짜 전웅씨 전웅 스타일이에요? 근데 윙이형이 더 잘해요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아이고야 전웅씨가 더 잘한다고? 진짜 확실하게 말해서 제가 더 잘합니다 아하 아냐 진짜 얘기를 실력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두 분 다 음식을 먹어봤었는데 네 네 노니아 음식이 훨씬 많아요 어색해 아 왜냐면 윙이씨가 그래도 경험이 조금 더 많을 거예요 그래도 거기서 거길 수 있지 아 시윤씨 아 나중에 뒤집을 수 있어요 나중에 뭐 브이라이브 통해서 또 맛있는 음식 할 수 있어 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나중에 꼭 맛있게 먹어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팀명의 알파벳인 예전그룹 3위 공개합니다 유진이 바다에 빠져 슈 3명의 여신이 강림해서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으셨다 원조 요정돌 SES가 팀명이 알파벳인 예전그룹 3위 차지했습니다 자 넌 눈이 달랐었지 느낌이 예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처럼 슈퍼슈퍼삐 그렇게 너는 내게 해맑은 두 슈퍼슈퍼삐 또 하나의 나 오예 SES 드디어 나왔네요 I'm your girl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유진씨는 현재 펜트하우스의 오윤희 역으로 아 뭐 제2의 전성기 지금 난리 났습니다 세 분 중에 연기의 기회가 온다면 가장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싶은 멤버 누구에요? 저희 중에 연기를 가장 도전해보고 싶어하는 멤버는 성준인데요 아 네네 잘하는게 아니라 도전해보고 싶은 멤버요? 해본 적이 없는데 연기를 어렸을 때부터 뭔가 그런 꿈이 있었어요 뮤지컬에 대한 욕심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고 뮤지컬도 연기니까 아 네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한번 꼭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 이 분당프린스라는 별명 있잖아요 네 그거 좀 설명 좀 부탁드려요 마음에 들어요? 앞으로도 계속 할까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게 어떻게 된거냐면 팬분께서 분당미남이라고 처음에 별명을 적어주셨는데 그거를 시윤이었던 것 같은데 시윤이가 보고 너무 좋아하는거에요 그래서 뭐만 하면은 계속 분당미남 분당미남 핸드폰으로도 분당미남 저장해두고 좋아 좋아 팬분들께서 그게 더 발전해서 갑자기 분당프린스까지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 마음에 들죠? 아 저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아 분당프린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분당프린스로 네 우리 막내는 어때요? 막내는 팬들이 지어준 것 중에 혹시 마음에 드는 수시가 있어요? 팬들이 저에 대한 별명을 지어주시는데 항상 애교와 관련된 걸 많이 지어주시더라고요 네네 그중에서 특별히 기억나는 거 있어요? 아 요건 좀 부담스럽다 그 MBTI라고 있죠? 네 MBTI 네네네 계속 그거를 저는 이제 INFP인데 네 계속 큐트라고 아 CUT 아 CUT 주접 댓글 아 네네 큐트라고 그게 좀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본인이 아직 귀여운건 조금 부담스러워요? 좀 부끄러움이 많은 편이라 생각보다 네네네 잘 못해요 못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아직 딱 내게 되지가 않은거지 사실 어 네 근데 제가 옆에서 보는데 이런 모습 자체가 굉장히 큐트에요 정한씨가 네 큐트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해도 또 큐트한 막내의 느낌이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큐트로 갑시다 아 예예 자 계속해서 팀명의 알파벳인 요즘그룹 3위 공개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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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스 팀워크까지 모든게 완벽했던 팔색조 그룹 아이오아이가 팀명의 알파벳인 요즘그룹 3위 차지했습니다 벚꽃이 지면 흐르고 있습니다 아이오아이 세정씨가 경이로운 소문 드라마 OST에 재회라는 곡을 작사작곡을 했어요 세정씨가 원래 그전에 작사를 너무너무 잘했었고 근데 이제 여기서 궁금한거는 시윤씨가 이번에 꽃이 피네 여기 또 작사를 했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공기가 달라의 작사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꽃이 피네는 사실 팬덤을 향한 그 피네를 먼저 생각한거에요? 네 아무래도 이제 꽃이 피네라는 제목 안에 저희의 팬덤명이 들어가있다보니까 저희가 우리 피네한테 하고싶은 말을 진정성 담아서 썼거든요 그래서 좀 감동적인 가사가 나오지 않았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이죠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파트는 어디에요? 누가 불렀어요? 아 꽃이 피네에서요? 아무래도 제 랩파트가 가장 아! 랩파트가 난 가장 마음에 든다 너무 좋습니다 지금 부탁드리면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나요 지금 다? 네 아까도 가사 생각이 안나는데 지금 이 곡은 본인꺼니까 애정이 있으니까 생각이 나죠 그래서 가장 곡자가 시윤씨가 가장 좋아하는 파트 카메라 보시고 네 있습니다 5,6,7,8 Like status forever love 둘만의 이야기를 담은 예쁜 꽃 Love or hate 애고 난과 역경을 모두 외쳐 피어난 아름다운 꽃처럼 아름다운 꽃처럼 와 예 자 꽃이 피네 가사를 보고 두 분은 녹음할 때 처음에 보고 어떤 생각 들었어요? 약간 이거는 아 완전 팬들을 위한 거구나 완전 우리 팬덤인 피네를 위한 거구나 바로 알았어요 제목부터 이게 딱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아 이거는 진짜 잘 불러야겠다 그래서 제일 몰입을 하면서 불렀던 녹음이 아 그랬어요 녹음도 금방 잘 됐어요? 녹음은 정말 오래 걸렸어요 오히려 약간 긴장도 하고 더 잘 불러야겠다라고 하니까 아니 뭐 뭐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다 평균적으로 그냥 1시간에서 1시간 정도 걸리긴 했는데 약간 감정 살리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 그랬어요 성진씨도 힘들었어요 녹음할 때 또 꽃이 피네 음이 아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녹음 노래 중에서 가장 평균적으로 높았던 것 같아서 좀 힘들지 않았나 그래 음이 또 너무 높다 보니 네 여러분 그래도 팬송이니까 많이 많이 기억하시고 예 많이 들어주세요 제목이 좋잖아요 꽃이 피네 네 팬덤 이름도 같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공기가 달라도 이제 만들었는데 작사했는데 여기는 진짜 뭐 금방 썼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가사를 보면서 근데 실제로 어땠어요? 금방 금방 써줬어요? 네 이것도 뭔가 공기가 달라라는 제목 이제 맞게 네 아 상상을 해봤죠 아 우리 피네랑 있으면은 어떤 느낌일지 와 진짜 공기가 다를 약간 다를 것 같다 그 맨날 맨날 생일 같다는 게 나오잖아요 네 그런 느낌 네 아 여기도 역시 또 팬을 생각하면서 그렇죠 쓴 가사 네 이 두 곡 시윤씨가 참여를 한 작품이니까 여러분 많이 검색해서 들어봐 주세요 들어주세요 계속해서 팀명의 알파벳인 예전그룹 2위 공개합니다 아이돌은 댄스라는 편견을 깨버리고 발라드로 대상까지 받은 가요계 신인 가수 G.O.D가 팀명이 알파벳인 예전그룹 2위 차지했습니다 네 곡 처음엔 다 말고 떠나가 잘 나가지마 넌 자꾸 날 따라와 싫다고 했잖아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몇 번 말했잖아 너 자꾸 이러면 나 이제 정말 화낼 거야 너무너무 유명한 곡이라서요 거짓말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팀명의 알파벳인 요즘 그룹 2위 공개합니다 어떤 조합을 좋아할지 몰라서 다 조합해봤어 실력도 무한 확장 중인 NCT U가 팀명이 알파벳인 요즘 그룹 2위를 차지했어요 MAKE A WISH MAKE A WISH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3월인데요 올해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MAKE A W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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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중에 있는 무대는 다 나가고 싶다 MAKE A W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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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응원을 듣고 싶다. 성환씨 어떻습니까? 저희 회사가 매년 연말마다 콘서트를 하는데 이번 연도에는 꼭 그 콘서트에서 저희 피네분들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오늘 보면 정환씨가 말한 게 두 분을 종합해서 얘기한 많은 무대와 팬분들을 직접 보는 예전에 그 연말무대 저 몇 번씩 보러 갔었는데 그때 아마 저랑 같이 보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그때 데뷔 전이니까 그때 선배들 보면서 어떤 생각 했었습니까? 나도 곧 저기 슬텐데 그냥 멋있다. 부럽다. 멋있다. 부럽다. 재밌다. 나도 서고 싶다. 온갖 모든 감정이 다 들었던 것 같아요. 선배님은 그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는 뭐 무화지경이여서 저는 뭐 무화지경이었죠. 너무 재밌게 봤었죠. 나중에 연말무대에도 꼭 콘서트에도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우리 초대를 한번 해볼까요? 진짜 나중에 꼭 초대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의 메이커 위시네요. 아 진짜? 꼭 초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메이커 위시 또 하나 질문 드릴게요. 뭐 광고. 원하는 광고 있습니까? BDC 음악과 관련된 혹은 세분과 캐릭터와 관련된 광고. 광고하면 아직 생각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 저희가 달에 관한 노래가 많이 나오잖아요. 맞다 맞다 맞다. 네. 그렇다보니까 이제 빵 중에서 이제 달 어 있죠? 그 달 빵이 있어요? 어 있어 있어 있어. 옛날 빵. 네 맞아요. 근데 그거 요즘에도 나와요? 그거 진짜 오래된 빵인데. 맞아요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연락 주세요. 진짜 맞아 그게 있구나. 왜냐면 달 시리즈, 문 시리즈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BDC 앞으로 그 보름달 빵 그 제과 굉장히 대형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꼭 연락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팀명이 알파벳인 예전 그룹 1위 갑니다. 90년대 드림 콘서트는 하얀 풍선이 물결을 잃었습니다. 명불어전 1세대 레전드 아이돌 HOT가 팀명이 알파벳인 예전 그룹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행복 흐르고 있습니다. 문희준 씨, 토니안 씨가 지금도 예능 프로그램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세 분 나가고 싶은 예능 프로그램 있으면 알려주세요. 우리랑 진짜 잘 맞는다. 저희는 아무래도 활동적인 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런닝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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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표를 또 뜯어줘야지요. 네, 여기가 또 SBS 아닙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전화 주세요!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뮤직비디오에도 이번에 뛰는 거 많이 나오니까 완전 런닝맨들입니다. 런닝맨 관계자 여러분! 우리 BDC 앞으로 연락 꼭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직캠 하나로 가요계의 새로운 역사를 쓴 그룹이죠. 역주행의 신화 EXID가 팀명의 알파벳인 요즘 그룹 1위 차지했고요. 위아래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이 곡을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해야 될 텐데 어, 신씨! 네. 섹시 리더 시윤씨! 오늘 뭐 걱정도 사실 좀 많았을 텐데, 그쵸? 첫 시간이어가지고. 방송 어땠습니까? 아, 진짜 너무 재밌게 녹화를 해가지고. 녹화? 네.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앞으로도 자주자주 불러주시면은 저희가 항상 자고 있다가도 막 골떡골떡 일어나서 신발도 안 신고 바로 달려오겠습니다. 새벽이어도 괜찮아요. 아, 당연하죠. 아유, 시윤씨 신발은 신고 오세요. 아, 네네. 자, 오늘 송신씨 재밌었습니까? 너무너무 재밌었고 또 소연 선배님과 재필 선배님께서 너무 잘 이끌어주셔서 되게 편안하게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막내 정환씨. 솔직히 전 좀 아쉬운 게 제가 초반에 너무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말도 많이 못하고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지금이 다 풀렸죠, 이제 몸이? 네, 지금 다 풀렸어요. 아, 어떻게 지금 한 번 더 하는 시간이에요? 아유, 어떡해. 그래도 두 분께서 잘 이끌어주셔서 잘 끝낸 것 같습니다. 홍보해, 홍보해, 빨리. 그리고 저희 BDC. 그렇죠, 홍보 다 해줘야죠. 네, 저희 BDC. 정말 3인 3색인 그룹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들어주세요. 오늘 세 분과 함께하는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좋은 음악도 만들고 정환씨 음악 계속 만들고 있죠? 네, 지금 많은 곡이 제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번에 또 그 곡도 들고 나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열심히 해서 네, 네. 들고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네 사랑해요로 마무리할게요. 둘, 셋! 피네 사랑해요! 안녕! 안녕! 빠이빠! 내게 맘을 보여줘 바로 추노 던추노 던추노 박소연의 러브 러브게임 러브 러브게임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는 박소연의 러브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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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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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